여러분 안녕하세요. 마리맘입니다. 아이고 추석 새고 처음 옥상 올라왔는데 그 사이에 비가 한번 왔었거든요. 도둑비 살짝 그래서 그런지 이 배기롱들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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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너무 예쁘죠. 주황색 이거는 핫핑크 그리고 이거는 빨강이 그리고 이거는 달리아 흰색 제가 천천히 돌게 여기는 좀 연핑크입니다. 꽃을 보면 왜 이렇게 좋을까요. 달리아 고개를 들어주시오. 저 다할리아는 제가 항상 자랑하잖아요. 2천원짜리 씨앗 한 봉지 가지고 이른 봄에 발화시켜 가지고 싹이 막 나올 때 여기저기 여기저기 그냥 묻어 놨는데 그때 그 꽃 피는 시기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피고 지고 해요. 이거는 블루 세이지입니다. 얘도 월동이 된다 해서 여기 다 월동 되는 아이들만 묻어 놨어요. 베기롱도 뭐 이거 정말 싼 가격에 샀는데요. 뭐랄까 얘네가 꽃이가 떨어지든 뭐가 되든 나오겠지요. 또 내년에 이렇게 페렛이들이 꽃 피고 다 사라졌다가 제가 완전히 잘랐는데도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. 새순으로 나와서 꽃 이쁘게 피라고 그렇게 했거든요. 그리고 카랑코에 키가 멀때 같이 크길래 제가 여기 이 하분에 큰 텃밭 같은 하분에다가 탁 꽂아놨더니 키는 줄어들면서 단단해지고 있습니다. 이렇게 신났을까요? 신나지 않는데 엄청 피곤한데 오늘 오랜만에 올라와 가지고 야 대략 치닫거리에서 여기 저기 저기 여기 마리맘 넷밧돌입니다. 이 색비름은 이제 지 모습을 다해 가나 봅니다. 시들 시들해져 가네요. 이제 이거는 여기서 또 자연 발화가 될 것 같아요. 씨앗들이 떨어지는 거 보니까 이거는 쪽두리꽃 쪽두리 이렇게 정말 쪽두리 같이 생겼나요? 그리고 메리골드 이렇게 제가 메리골드 차를 사가지고 이렇게 한번 실험해 봤어요. 그 차는 더 큰 거고 다 말린 건데 그거를 내가 제가 여기다가 몇 군데 이렇게 꽉꽉꽉꽉꽉꽉 묻어놨는데 어느 날 뭐가 나오길래 그게 뭔지 몰랐거든요. 근데 그게 메리골드라고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근데 그거에서 발화돼서 나오는 게 이렇게 커졌어요. 내년에는 꽃천지가 될 것 같아요. 얘가. 그리고 요 아이는요. 코스모스인데 요새는 코스모스가 너무 예쁘죠? 이거 좀 보세요. 그리고 코스모스는 여기 보세요. 여기 여기 다 이 핑크 뭐랄까 이 코랄 핑크? 아니 살구색? 이런 꽃 이것도 이게 티 크지 않는 그런 종류의 코스모스예요. 근데 봐보세요. 이런 씨앗이 이렇게 맺혀 있잖아요. 그게 떨어져서 내년에 자연 발화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리고 저한테는 참 키우기 쉬운 이 데모루예요. 정말 봄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이렇게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할까요? 장마통에도? 여우 아이는 월동은 안 된다고 하는데 얘도 혹시 꽃씨로 발화가 될까요? 꽃이 지고 떨어진 게 땅에 많이 있었거든요. 여러 가지 실험 좀 해보겠습니다. 여기 보세요. 다할리아가 그 한 그 씨앗 그 뭐라 그러죠? 한 포트 그 씨앗 안에 여러 가지 색이 들어있어요. 노란색, 주황색, 흰색, 핑크색 저는 한 가지가 있는 줄 알았는데 꽃들이 피는 게 보면 다 각각이고 그 사이에서 겹꽃도 있더라고요. 그리고 보자 보자 1일 초 이거는 제가 네 포트에 만 원에 주고 사왔는데 이제 아기아기 한 애들 근데 색상도요 네 가지예요. 근데 제가 안 온 사이에 피고 졌는지 다 떨어졌더라고요. 그리고 얘네 둘만 남아있더라고요. 미안하다 제때 못 찾아와서 미안했어 어질까나 여기도 원래 이 카네이션이 이런 핑크랑 무슨 핑크랑 투톤 칼라 색이었는데 이렇게 변해 이렇게 꽃 사이가 변한 거는 이 꽃이 있었어요. 근데 얘가 들어오고 여기에 들어오면서 꽃색이 이렇게 이상하게 변이가 됐어요. 저희 옥상 애들은 이러고 있답니다. 물이야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잘 들어가고 있고요. 이게 지금 저녁때라서 다 이렇게 제대로 안 나오는데 조금 색을 어둡게 하는 게 좀 속상하긴 한데요. 뭐 할 수 없죠. 이게 여기 탔더라고요. 왜 걔만 탔는지 얘 파이어필라는 불나고 있어요. 근데 노제스키만 이게 이런 끝이 좀 거칠긴 한데 너무 예쁘죠. 요거 좀 보세요. 그리고 좀 더 큰 아이들은 다 소개로 숨겨놨어요. 너무 또 끝이 화상 입어가면서 그렇게 크면 미우니까 라우리가 제가 진짜 초록초록불이 사와서 애지중지 봄에 부터 비 많이 오면 요 밑으로 내렸다가 올렸다가 아주 신경 써서 키웠더니 이거 좀 보세요. 너무너무 이쁘게 물들어 가고 있죠. 여기는 잘 크고 있답니다. 제가 요새 집에 있는 위주로 애들을 자꾸 보다 보니까 옥상 아이들이 뭐 지금 뭐 엄청 햇볕 탈 햇볕에 탈 것도 아니고 분홍용담이요. 보세요. 보세요. 저번에 저쪽에 하나 잘라냈더니 또 거기서 새싹 나오고 꽃들이 이렇게 피어요. 너무 예쁘죠. 얘는 겨울에 꽃 피워주는 애니까 많이 추워지면 이제 집으로 데려갈 겁니다. 천리양 뭐 얘는 맡아놓고 피는 멋쟁이 천리양 요것도 폼폼 종류의 대구 그건데 올해 꽃을 안 피워주려나 했답니다, 제가. 너무 어린 모종 사왔기 때문에 근데 늦게라도 피워주려고 꽃대 다 물었어요. 꽃 좀 보세요. 너무너무 예쁘고 소담스럽죠 작년에 3천원짜리 포트가 월동 지나고 완전 대품 세상에 이게 뭡니까 갖다 팔아먹어야 되겠나 오늘 시장갔더니 요만한 거 그냥 3만 5천원 주라 하던데 화분도 플라스틱 화분에 그리고 이보다 더 적었나봐요 여기는 화분이 크잖아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제가 왜 3천원이냐면 이게 3천원도 안 되는 거예요 삼색 국화가 지금은 4천원 이런 것 같더라고요 농협마트에서 삼색 국화를 이색, 흰색, 노란색 세 가지 든 거를 사다가 제가 다 색깔별로 나눔을 해가지고 심었거든요 근데 흰색이 굉장히 예쁜 색이었는데 그게 이상하니 냉이 아니죠 월동에서 못 깨어나더라고요 근데 깨어난 이 애들은 몇 십 배로 이렇게 아 미쳐 미쳐 이렇게 됐답니다 그리고 외목 때 또 많이 해놨잖아요 그거 또 이제 내년에는 완전히 또 이런 대품 될 것 같아요 우와 정말 꽃이 환상을 넘어 환장하겠네 진짜 자세히 보세요 이거 국화는 자세히 봐야 아름답다 아 내가 오늘 힘든 거 얘네 때문에 다 묻고 갑니다 이렇게 이쁜데 힘든 거 감소하고 가야지요 그리고 오늘 또 장에 가서 또 막 4개에 많은 4개에 많은 이러니까 그냥 주워주워 담아왔는데 꽃이 또 두 바구니가 되었답니다 아유 미쳤어 여러분 오늘 춘천은 무슨 행사를 하는지 엄청 시끄러워요 저기에서 나는 일하느냐고 다리가 후덜덜덜덜덜 떨리는데 안 보이네 여기에서 왜 안 보이지 능래는 보이는데 근데 제가 비로는 그거 들으면서 이 일을 했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행복한 한 주를 시작하세요 아싸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